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총알을 200발을 쏘네 와 이러니까 데미지가 엄청 세네 한발이 센게 아니라 이게 한번에 뭐라고 그러나 이게 총알에 나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요초면은 그냥 200발을 쏴버리네 딱 여기죠 뭐 그쵸 재미 좀 보겠는데 어 딱 여기 재미 좀 보겠는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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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들 조금 라인 밑으로 라인 뒤로 땡기고 어 몇명은 좀 죽어주고 한 명 온다 한 명 와 여기서 살짝 소리 나는 것 같애 맞다 야 나한테 데미지 100% 맞았어 요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많은데 어 어 새끼 뭐야 가만히 둬봐 어 이거다 야 개좋아 개좋네 이거 어 뭐야 야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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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에 이거야 개좋네 이거 저렇게 해야 내가 죽는 거야 저 정도는 노력해야 날 잡을 수 있어 쟤도 거의 나 죽을 정도로 저 정도 노력해야 돼 이거 개좋네 이거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데서 펴버리면 되니까 깔끔해 진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딱 올 때 그냥 죽여버려 그냥 들어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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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오네 어어우우 어 진짜 극딜 오졌다 야 야 야 나 벌써 궁 뚫렸어 나 궁 뚫렸어 어 나 궁 뚫렸어 나 궁 뚫렸어 나 궁 뚫렸어 어떤 새끼가 겐지를 했어 이씨 개 쓰레기 캐릭터를 이씨 어 진짜 석양이 지인다 뭐야 아 깜짝이야 아뇨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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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어 어 쟤 나한테 자살했네 저거 쟤 나한테 자살했어 야 어 왜이렇게 왜이렇게 터렛을 설치 터렛을 설치하면은 애들이 개 안간힘을 쓰면서 막아 터렛을 설치하면 애들이 일단 개 안간힘을 써서 그냥 몸을 던져서 막네 일단 지들이 무슨 각을 안보네 하이라이트 각 이딴게 하나도 없어 일단 저건 막는다 이거야 일단 저건 막아야돼 이 자세야 다 어 저거는 막는다요 어 다함께 막아 그냥 너무 좋죠 분위기가 뭐야 어디여 어 야 야 나만 믿어 애들아 나만 믿어 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어 얘가 또 이걸 또 어 이걸 또 들이대네 쟤 뭐야 내 저거요? 내 담당이요? 어어 실수 실수 괜찮네 캐릭터가 자폭은 아니고 일단은 뭐 죽더라도 들어오는거지 뭐 그러니까 자폭같이 보이는건데 자폭은 아니에요 예 아얘 아얘 어어이 에헤에헤에 어어 한명은 대 죽였어 궁함번 써야돼 궁함번 음 쟤가 나를 적극적으로 마킹을 하네 덩치자식이 어 뭐야 뭐야 있어? 어디야? 어디야 어디 있어? 같이 나눠먹자 나눠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안되지 혼자 먹으면 살쪄 야 어디있어 야 어디야 어디야 어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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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만히 어어 어 저기있었네 어어 딱 여유가 되니까 안거죠 뭐 여유가 되니까 안거죠 뭐야 이거 아 이거 걔 응 응 으읏 으어얬 쌀했어 내가 진짜 저쪽에 있뜩 멍청한 녀석들아 으은하핳막하하하하하하 이건 진짜 완전 진짜야 어 이건 진짜 아까 개만 없으면 돼 아까 그 덩치 자식만 없으면 돼요 지금 어 뭐야 어 어 어 저기 있다 잡았겠다 야 올라와 어 터렛이 참 지랄같은 데다 설치했죠 아주 좋아요 어 아 아 딱 풀 때쯤 왔네 어 더 지랄같은 데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그냥 자동차 위에다가 만들어져야 저 자동차를 탱크를 만드는 거야 얘들아 어때 어디서 깝치고 있어 야 어디서 야 어디에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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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들 어디야 어디 어딜 어딜 들어와 어딜 어디에 어딜 들어와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다 이거야 애들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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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 만들어서 하아 하나 하나 더 좋네 어 이거 정말 재밌는 데요 이 카드 하아 하아 마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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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으음 야 근데 얘를 은근히 많이 한다 아까 피제이 하와 얘가 골랐었던 이 카드 많이 하네 바꾸네 얘가 정크레지야? 어 아 공격이네 아쉽다 내가 봤을 때는 저기의 터렛 한 명은 골랐어 어 공격이네 공격 누구 목적이야 얘야? 저 근데 더빙은 롤이 더 깔끔하다 오버워치는 조금 촌티난다 목소리가 그렇지 이거 개좋아 얘들아 어 뭐야 어 뭐야 이런 사가지 없는 새끼가 이거 어 이런 사가지 없는 자식이 이거 어 그냥 정이구 어 뭐야 이거 bmw 아니여 옆에가 bmw인데 하이브리드 어 어 뭐야 야야야야야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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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쌍 야 붙어 터렛 붙어 야 터렛 붙어 터렛 붙어 터렛 붙어 야 가드 올려 하다 가드 올려 야 가드 올려 그렇지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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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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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고 어 잡아주고 잡아주고 음 걔네들 여기서 절대 안오겠다 어 이거 지나가네 이거 뭐하냐 오케이 안돼 이 자식들 안돼 몇 명이 있어도 나를 못잡아 야 가자 야 어디야 아 저거 얘도 터렛이네 이거 아아 어 이걸 못봐 어 나이스 나아 아아아아아아아 사람을 두 번 죽이네 날 아 변신하면 갔어 안했냐 햇님들 팬을 죽였어? 누가 뭐 시청자였어 지금? 어 미안해 사람 죽이는 게임이 시청자가 어딨어 아 나 와 얘네 뭐야 이거 와 얘네 라인 뭐야 와 라인 개오지네 야 야 지금 터렛 쟤 두 명이야 한 명 아니야 지금 두 명이야 아 그래 내 방송 잘 보고 있대? 아 미안합니다 상대 팀이면 나 죽는거에요 우리 팀으로 오던지 하세요 상대 팀이면 나 죽는거에요 아 여기가 극혐이야 지금 그치? 와 궁을 쓰고도 죽네 이게 지금 조금 거시기하네 지금 뭐야 뭐야 뭐에 맞는거야 도대체 오케이 잡았다 어어어 얘 궁이다 어 나이스 부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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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이거 로봇대전인가? 완전 로봇대전이네 이거 너무 좋아 좋아 야 깜짝 로봇대전 게임이야 이거 어 어.. 어 얘가 잘했어 얘가 아 왜 또 나를 죽인걸 또 왜 여기서 괜히 부활시켜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어 못받게 만들어 못받게 오케이 안돼 안돼 한 명 못하게 이거 해버리지 사람들이 인성 좋다 여기서 동점 되면 카드 아무도 안주는거 같던데